뭘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. 지금 보세요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지금 이 순간에 우주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고레벨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. 이 순간에 성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 고레벨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영양껏 할 수 있는 최선의 양심을 구현하라. 이해되십니까?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? 하늘이 하라는 것부터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하늘이 하라는 것부터 하고 살자고요. 참나각성 하고 계세요?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. 하나님하고 접속은 하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지금 접속하고 계시나요? 이게 내가 갑자기 고레벨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. 하나님하고 접속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오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. 안 하면 찜찜하고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하세요. 단전호흡은 왜 하는지 아세요? 호흡을 바르게 쉬어야 하늘이 좋아해요. 호흡을 고르게 쉬어야. 그리고 나중에 기운이 올바르게 돌고 있어야 좋아요. 이 기운이 돈다는 것도 에너지체 배양해서 신선되려고 아니에요.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안 해요. 네가 배가 불러서 그렇지.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.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제가 아무튼 그쪽 분야의 고레비라면 제 얘기 좀 들으세요. 결국 가보면 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. 부득이. 보세요. 우주가 그냥 돌잖아요. 그냥 도는 거예요. 우주는. 별들이 돌아요. 도는 게 자기 임무예요. 여러분. 기운을 돌려요. 기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별의 운행과 똑같습니다. 그냥 돌아야 되니까 돌리는 거예요. 호흡은 올바르게 들어오고 나가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. 정신은 깨어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. 육바람일은 우리 본성이라, 탐진치가 본성이라 늘 구현하고 살듯이. 육바람일도 본성이라 늘 탐진치하는 만큼 이상은 해주고 살아야 돼요. 그러면 그날 하루하루, 오늘 하루는 특별한 하루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,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아버지 뜻을 다 구현했으면 오늘 최고 효자로 산 거예요. 아버지가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걸 효자라고 하지.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고레비 놀고 있으면 효자입니까? 자기 레벨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효자입니다. 자꾸 결과에 몰입하면 안 돼요. 과정에 몰입하세요. 그 과정이 순간순간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. 사실은. 너 왜 태어났느냐? 먼 훗날 고렙 되려고. 아니에요. 지금 여기서 아버지 뜻을 내 역량껏 상황에 맞게 구현하려고요. 이 목표를 잊어버리시니까 계속 먼 미래에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현실을 억압하면서 기죽이면서 닥달하는 거예요. 지금 내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놓고도 그럼 뭐예요? 부처님도 아닌데. 그럼 뭐예요? 칠지도 아닌데. 그럼 뭐예요? 퇴식도 못했는데. 이렇게 사시면 영원히 우울합니다. 아버지 제가 오늘 견성을 못했습니다. 아버지는 기대도 안 했어요. 여러분. 왜 그러세요? 아버지는 여러분한테 과한 기대를 안 합니다. 여러분 역량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.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 걸음마를 떼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 죄송해요. 제가 못 뛰었어요. 아니. 걸음마라도 해보자고. 죄송해요. 다음엔 더 잘 뛸게요. 그러지 말고. 걷자고. 이 자식아.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. 아버지랑 대화가. 이렇게 가면 안 돼. 저는ажд strength으로 바라면서